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잘하고 싶으니까 더 게임 액티비티 드링크 온 더 게임과 함께하는 202 광동 온 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비재면망전 시즌2입니다. 상대 블루까지? 가정까지 안 와요, 이걸? 그리고 들이받습니다. 같이 탑니다. 성운도 그냥 기세로 불안합니다. 계속 탑니다. 계속 탑니다. 계속 탑니다. 유채화 썼어요? 근데 이거 시간 너무 오래 끌리면 아지리가 날아가면서 깊은 느낌인데요, 밀어내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아지리를 타고 나왔어요. 칙스, 칙스. 비에고가, 비에고가. 비에고가, 비에고가. 아, 사고나요. 위쪽, 위쪽. 아칼리가 일단. 자, 옥규가 킬 기록. 쿼드 넘어와서. 네. 근데 좀 깊어요, 옥규. 트위치 죽었고요. 도라운보성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저는.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아. 자, 이거.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뭔가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 한 티어 높은 연보성이 이거 나름 강 나온 것 같은데 마오카이라서 맞아주면서 마오카이라서 억울한 핑퐁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쵸, 그게 맞춰로운 상태 이간의 여분 좁구, 좁구, 좁구 헬카리 죽었어, 헬카리 죽었어 그리고 마오카이도 죽었어 그리고 나오는 걸 어서와 혼자 왔니? 어? 이 결과가 윌? 이렇게 돼요? 마오카 걸린 거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오오오 보큐 물론 지금 비웨고, 303 이런게 max 아칼리 위치. 아칼리 위치. 아칼리 위치 알아요. 아칼리 위치. 아칼리 위치. 아칼리 위치. 아칼리 위치. 이곳을 한 번 더 할 수 있네요. 철석 피해 보았데 줌바트가 결정 지어줍니다 근데 그런 플레이가 나오려면 정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세라피 죽고 정선 빌리는데요 트위치, 트위치를 불어요 오큐, 오큐 진속 배달 당했어요 물론 여기도 많이 죽긴 하는데 염철디오가 딴 것보다 비에고가 우릴 뚫고 마라 직수도 죽었어? 염전파 환타가 진짜 완전 박살난 것 같았는데 철구, 철구, 철구 염보성 어딨나요? 염보성 어딨나요? 나의 오른팔 염보성은 어딨나? 철구, 철구 살아요? 철구 살고요, 잡아냈고요 그리고 비에고까지 철구가 잡아냈 수 있나요? 염철 2인조 염철 2인조 자, 이거 마무리를 일단 마무리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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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가 가능하고 산타 태각봉 살았어요 배도 죽였고요 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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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릴렸어요 그러면 뀨순신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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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코르가 살짝 빗나가겠지만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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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옥규가 뒤쪽에서 딜 넣어주고 있고요. 아지르. 아지르. 아주 잡혔어요. 코드 있어요. 뒤에 한타. 아칼리도 체력 회복 많이 됐고. 점사 잘하고 있는데요. 돌아온보성이. 이것도 돌아온보성이가 잡아내는 한타입니다. 옥규가 빛에 좋게. 어근데 요기. 이번에 이걸 한 번 받아야 돼. 옥규 옥규 옥규. 한 방에 터트리질 못했거든요. 못 터트린 거예요. 이러면 아칼리가 앞라인에서 완전 제대로 찢어놨죠. 전장을 휘젓고 있습니다 아칼리. 코드. 코드의 아칼리.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자 시간은 이제. 또 먼저먼저 들어간다. 다시 한 번 먼저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터졌어요. 잡았는데요. 어 이거 트위치가 전별까지 쓰는 거고. 근데 아칼리가. 뒤로부터 갔다. 자 양념이 잘 되어 있거든요. 양념이 잘 되어 있어요. 아칼리 먼저 묶고시. 기가 막힙니다. 코드 너블킬. 자 일단 먼저 치킨거 한 번 던져보고요. 옳은 나팔 보나요 그냥. 어? 대장에 맞춰. 옥규 옥규 옥대요. 아아 독구가 먼저 들어가세요. 옥규가 녹여요. 와 이거 그냥 하트가 좀 쉬운데요. 그냥 덮어버리면. 쉬운데요. 그리고 앞쪽은 코드 뒤쪽은 옥규. 와 이거 결국. 아칼리가 죽기는 했지만. 트위치도 살아있고. 안 죽고. 네. 마나가 좀. 묶어요. 옥규가요. 그래도. 옥규가요. 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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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잡는 각인데요. 수호천사 빠졌어요. 그래도 아지르가 아지르가 아지르가. 이쪽도 수호천사입니다. 이쪽도 수호천사. 앙콘. 그리고 철구가. 전장을 위젓고 있습니다. 철구. 서블킬. 직스가 오긴 왔는데. 직스 칼이 오긴 왔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마우카이가 마나는 없어요. 철구가. 철구가. 개들. 회오리배기. 회오리배기. 와. 회오리배기. 사랑합니까. 비글즈끼리의 대결이거든요. 아칼리와요. 아칼리. 그리고 텔타고요. 아칼리 합류. 토치목에 또 피했습니다. 한판 붙자. 염정파가 먼저 받아주고요. 그래도 궁화료. 철구가 진영파게 되나요. 아칼리. 철구가. 아카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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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줌바트가 줌바트가 무래요 반복, 반복 자 이거 반전 만들어냅니까? 철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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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줌바트! 줌바트! 또 잡으면! 줌바트! 적당히 싸우다가 환복! 교전이 길어져요 염접파, 염접파 마나없어요 와 영원히 싸우는데 영원히? 언제까지 싸우나요? 그래도 이 줌바트의 포스프레쇼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난 지지 않았다 따봉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게 줌바트가 또 이게 이렇게 되나요? 진짜 줌바트가 엄청난 괴력을 한타 때마다 보여주네요 네 긴장되는 순간 염접파가 먼저 들어갔고요 철구까지 진입 뒤쪽에 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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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바트가 옥규 줌바트가 녹았어요 줌바트가 터졌어요 그러면 딜러가 없지 않아요 이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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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접파 이게정 줌바퀸 네 철구 더블킥 쿼드 또 이 와중에 마무리까지 쿼드 카운터를 베어 넘겼습니다 네 에이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돌아온 보성입니다 GG 이 게임의 승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